제목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아니 목사님 갑자기 무슨 설교제금이 죽음입니까? 예 죽음이라고 하는게 그렇게 나에게 갑자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비무안이라고 하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안되어 있어도 이것만큼은 꼭 준비해놓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만큼은 준비해놓고 살아야 한다 얼찌 시작 시편 89편 47제를 보면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래 인생 살면서 다 느끼는 한마디가 있다면 허무하다는 것 허무하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스님들도 돌아가실 때 보면 꼭 이렇게 한자를 써놓고 가시더라고 무라 아무것도 없다 무라 헛자는 빼고 무자 하나 딱 쓰고 가시더라고 시편 90편 10절에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따라가나이다 살면서 돈 준비해놓지 않고 살다가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건강에 신경 쓰지 않고 살다가 병들어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괜찮습니다 왜냐 다시 준비하면 됩니다 돈은 벌면 되는 것이고 건강은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만큼은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지만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죄를 지면 재판이 항상 붙어 있듯이 우리 영혼도 죽음과 심판은 항상 붙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와 재판과 감옥이 육신의 모습이라면 죽음과 심판과 지옥은 영혼의 모습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죄와 재판과 감옥이 육신의 모습이라면 죽음과 심판과 지옥은 영혼의 모습이다 시작 죄와 재판과 감옥이 육신의 모습이라면 죽음과 심판과 지옥은 영혼의 모습이다 시작 죄와 재판과 감옥이 육신의 모습이라면 죽음과 심판과 지옥은 영혼의 모습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리아들 몇 가지 사신데 첫째 죽음은 인간에게 왜 올까? 왜 사람은 죽어야 될까?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19절 보면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왜 저 지경이 되었느냐? 딱 한 가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두 번째 그렇게 죄 지은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야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유의해서 살펴보면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심판이 없고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생각하면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도 되지만 심판을 이미 받아놓고 죽는다는 말도 바로 되는데 이것이 믿지 않는 자의 형편이고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기에 심판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말입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예수 믿어도 다 죽잖아요? 그래요, 그거는 정확하게 하세요 사실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잠들었어요? 그래요, 세상 사람은 죽었다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잠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 하나? 우리의 손님은 잠들었다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도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잔이라 스대반 집사님도 죽은 게 아니라 뭐 한다? 잔다 그래서 대사로니카 전서 4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 저 말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들의 과연하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뭐냐? 간단합니다 흔들어 깨면 자는 것이고 못 깨면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 깬다는 것이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대사로니카 전서 4장 14절 이하를 또박또박 음미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고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이 만고 불변의 진리 같은 사실을 도대체 사람들은 알고 사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사는 건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는 것은 죽음을 알았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렇게 죽을 걸 왜 그랬대 이런 말 많이 하죠? 한 번 해봐봐 얼치 시작! 그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죽을 줄 몰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죽는 건 알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알고 사는 그것이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 게 죽을 줄 아는데 사는 거 보면 안 죽을 것처럼 살아 왜냐? 죽을 줄 알고 살면 그렇게 여러분 죽는 사람이 뭘 그렇게 살아 그냥 살아 한 번 앞에다 대고 옆에다 대고 한 번 해줘 그냥 살아 얼치 시작 아이고 나 걱정이오 무엇이 걱정이오? 그냥 살아 자 그 대목을 내가 하고 여러분 여러 몸을 해봐 아이고 나 걱정이야 그러면 그렇게 해봐 아이고 나 걱정이야 아이고 나 걱정이야 아니 뭐 죽는 사람이 뭔 걱정을 위해 죽는 사람이 아이고 아이고 아파서 걱정이야 그냥 아파 자 그러면 먼저 죽음의 방법 How? 어떻게 죽었대요? 라고 묻는다면 그 죽음의 방법이 아주 다양한데 이렇게 지구상에 태어나 살다가 간 죽음 가운데 그런데 가장 1등으로 제가 쳐주는 것 1등이 뭐냐? 가장 좋은 죽음은 저는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순교. 하나밖에 없는 생명 주님이 날 위해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생명 내가 주님께 드림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너무 좋아 저 말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너무 저 말이 너무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저 수준이 있는 말을 음악가가 놔두고 씁니다. 대번에 곡을 붙여가지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저 찬송이 여러분하고 수준이 일치되면 여러분은 구원 끝난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순교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순교자를 찾아보니까 첫째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스테반 뭐가 순교했다고요? 집사. 집사님들은 적어도 수준이 순교해야 될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입니다. 시작.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셔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죠? 크리스찬은 죽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자는 거다. 그런데 저때 스테반 얼굴 표정 한번 볼래요? 야 집사 수준이 저 정도는 돼야 돼. 사도행전 6장 15절 시작.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 같더라? 그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크다라 이래야지 그 얼굴이 호랑이 아그빡 같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 호랑이 아그빡이라는 말을 사전에도 없는 말을 우리 어머니가 지어내서 쓰던 용어입니다. 호랑이 면상 같더라 그 말 같아요. 내가 언뜻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얼굴은 막 천사 얼굴 같으시길 바라요. 그것도 뭐 할 때? 죽을 때에 막 이렇게 죽어야지 확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야구부가 숭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입니다. 그때 호랑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구부를 칼로 죽이니. 야구부가 숭계합니다.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숭계합니다. 마태공 14장 10절 이하입니다. 사람을 보내요 하늘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성경에 순교는 많지 않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 순교는 참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게 되고 내가 볼 때 이 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잘된 결정적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순교자들의 피해 보상의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이만큼 발전하고 부응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인정하든 안 하든 누가 뭐라 하든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순교자의 피해 희생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죽음 제일 흔한 죽음 믿음이 순교까지 안 되면 보통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죽음 만수하고 죽는 겁니다. 만수하고 명을 다하고 죽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죽는 좋은 죽음인데 창세기 25장 7절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친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175살까지 다 살 것 다 살고 기운이 친하여 죽었다. 말이 바꾸면 힘이 다 빠져서 죽었다. 여러분 그렇게 죽어야 돼. 아 순교하려고 아멘을 안 하는구나. 그래 그래 여러분은 우리 다 순교합시다. 뭐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만 그렇게 죽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입니다.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맞고 늙어 기운이 친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구비 그를 장사하였다라. 기운이 다 빠져서 죽었다. 창세기 49장 33절 보면 야구비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짐상에 거두고 기운이 친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 그렇죠? 모세도 그렇게 죽습니다. 모세. 기왕에 죽으려면 내가 볼 때 모세 괜찮아. 모세.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이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120살 돌아가실 때까지 꼬장꼬장 하다가 가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리 해놓으세요. 그런 죽음도 있다는 걸 120살 될 때까지 꼬장꼬장하게 살다 가자. 옳지. 시작.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시켜놓잖아요. 그러면 120살 될 때까지 꼬장꼬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벌써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여 저게 어떤 말이든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벌써 딱 벌써 아멘이 안 돼. 아멘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냥 해놓기나 해. 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제가 연구해봤어. 아브라함 이삭 야구 모세 다 좋은데 왜 모세가 가장 아름답게 꼬장꼬장 했을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식생활을 모세가 잘했어.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그다음에 등산을 잘했어 등산을. 신의 산을 오르락 내리락. 신의 산을 오르락 내리락. 산을 타야 된다. 꼬장꼬장. 그 말은 누워있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진짜 지금 막 오기 전에도 어제 신방 갔다가 88세 되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막 웃으셔. 알고 왔더니 제가 복사님 젊었을 때 암흑의 교회 건축위원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할렐루야. 지금은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하고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기옥 가려면 복사님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오셨어. 내가 자꾸 이렇게 느끼는 건데 여러분. 한때 잘 믿은 것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왕년에. 왕년. 성경은 왕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요. 물론 하나님께 사랑하시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겠지만 지금 세상에 나가보면 한때 은혜받고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 꼭 여러분에게 주어진 명이 다 다르니 그 명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가는 그날까지 꼬장 꼬장하게 살다가 그냥 밤에 팍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발 부탁이니까 막 똥을 3년씩 10년씩 싸다 가지 말고 그냥 하루만 싸고 가. 어저께 먹은 거 다음날 팍 싸고 그냥 모세처럼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좋지 않은 죽음의 방법인데 병들어 죽는 병사가 있습니다. 병사.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읍시다. 열한기하 20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됨에 아무샤들 선자 이사가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데 저렇게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히스기야가 목숨 걸고 기도해서 15년 더 살다가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다고 해도 한번 기도는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어쨌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의 중 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 발에 병이 들어서 죽었다. 발에 병이 들. 그 발에 병이 드는 게 뭐가 있을까 따져보니까 간단한 건 무좀인데 설마 무좀으로 죽을 일은 없고 내가 볼 때 발에 병이 들었다 보니까 아마 내 아는 의학 상식으로 당이 심해져서 팔이 썩어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당이라는 그 당시 현대의학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 팔이 썩는다는 말은 당 때문에 그럴 확률이 있거든 당. 그런데 지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병든 사람이 직책이 뭐요? 왕입니다. 왕. 왜?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잘 먹어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잘 먹고 운동 안 하면 그냥 당이다. 시작. 전부 왕들 치고 장수한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왜? 너무 잘 먹어서 그래. 운동도 안 하고. 걸어가야 할 사람이 계속 꽃값만 타고 있고. 한 여자하고 나 살는데 막 너무 많이 거느리고 그러니 어떻게 장수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호람 여호람 역대하 21장 18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며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정에게 분양하든가 저에게 분양하지 않냐 했다. 창자의 병이 들었다. 창자의 병이 들었다. 이거는 요새 현대의 병으로 치자면 아마 장암쯤 될 것 같아요. 장암. 염가지고는 잘 안 죽거든요. 그런데 장암쯤 된 것 같아요. 장암. 그 다음에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주로 이렇게 보니까 왕들이 병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왕들이. 그럼 말을 바꾸면 오늘 우리가 병사한다는 말은 왕같이 살았다는 말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건 왕같이 살지 말고 왕같이 살자. 종같이 살자 그냥. 멍.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왜 너무 잘 먹고 잘 있고 편안하면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그냥 꽁보리밥도 먹고 그냥 산을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머슴처럼 교회 와서 청소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아멘도 안 하네. 그려 계속 알라구에 앉아서 그러면 흔들거리나 해봐 그려 그러면 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냥 사는 건 뭐같이 살자. 머슴같이 살자. 왜 우리나라에 개화되면서 막 테니스가 들어오고 축구를 하고 막 그럴 때 테니스를 막 땀 뻘뻘리면서 치니까 양반들이 정자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부채 붙이면서 그랬다잖아. 아니 저 사람들은 그 힘든 걸 머슴을 시키지 왜 저러고 다닌냐. 다 참. 야 이 바보야. 그게 그러니까 잘 봐라. 너 앞에 있는 머슴은 가라케 공부리밥에 막 이래도 2년에 하나씩 떡두깨비 같은 아들 쑥쑥 나눴는데 너는 계속 부채 붙이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딸도 하나 못 낳아가지고 씨바지하고 그랬잖아. 아 왜 그거 상식적으로 못 깨달아. 그게 왜 바보 같은 짓이. 내 얘기잖아요. 우유 받아먹는 사장님보다 우유 배달하는 아줌마가 더 건강하다고. 아니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을 보세요. 임금까지 갈 것도 없어. 사토만 돼도 전부 못하고 다녀. 가마탄이 그게 다리가 걷지를 않으니 건강해지겄냔 말이오. 그러니까 가마탄 사토는 당뇨 걸려서 그냥 그렇고 그걸 4명이서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집에 가서 꽁돌이 poetic 먹고 뚝뚝뚝뚝딱 또 꾀끼비같은. 아들 쑥쑥 나누고 아니 그걸 보면 몰라 크게 나 같으면 그러겠어 야 너 위에 올라앉자. 내가 어떻게 그렇잖아. 너 위에 올라앉자. 내가 어떻게 그러면 위에 있는 그 사람은 이제 또 밥맛이 없고 밑에 있는 사토는 막 밥맛이 cha biblical 하고 일반 상식적으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로 왔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대답이나 해놔. 할렐루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음식 좀 조절하고 꼭 식사할 때 그냥 먹지 말고 오이 좀 하나 사서 그냥 요리 할 것도 없어 쑥쑥 쌀어서 그냥 된장 찍어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깻잎 좀 한 박스 사가지고 이렇게 사서 그냥 그 요리 할 것도 없어 그냥 밥 올려놓고 된장 한 번 넣고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프리카 사서 그냥 요리 할 것도 없어 해가지고 또 찍어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근 하나 사서 그냥 요리가 무슨 필요해 그냥 토끼 당근 먹듯이 할렐루야. 세상에. 할렐루야. 그렇게 먹어보세요. 그냥 건강하게. 그리고 밥 좀 먹으면 그러면요. 참 몸이 좋고요. 건강하고요. 오래 살고요. 할렐루야. 네 번째. 네 번째. 이거 안 좋은 건데 피살입니다. 피살. 사네립이 피살나갑니다. 열환기하 19장 36절 이하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하더니 그 신 리스로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한 왕이 되니라. 피살되는 거예요. 피살나. 피살나. 그 다음에 요하스입니다. 요하스. 역대하 24장 25절입니다. 요하스가 크게 상하며 적군이 보리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요호야다의 아들들이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여러분 이렇게 피살되면 원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은 저렇게 죽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하여튼 막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자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것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두 손을 막 사정없이 흔들면서 인사합시다. 자살은 막아야 됩니다. 옳지? 시작. 자살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자살한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첫째 사울 왕이 자살해서 죽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 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절교 행치 아니 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쥐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아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은 중문교회를 다녔어야 돼. 하고만 두고 적어도 오늘 이 설교는 들었어야 돼. 그냥 죽어. 뭐 하지 말고. 가. 그렇게 앞에다 대고 얘기해봐. 그냥 죽어. 자살하지 말고. 옳지. 시작. 그냥 죽어. 놔두면 죽는 걸. 뭐라고 자살해. 그냥 놔두면 죽는 것을. 두 번째 가론 유다입니다. 마태금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일.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한 싹으로 팥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은 질.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사무엘 하 17장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난 너무 놀란 게 어떻게 3500년 전에도 자살을 알았을까. 목매다로 죽는 걸. 나는 그런 것이 신기해서 그래요. 3500년 전에 저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목매다로 죽는 걸 알고 그때도 그렇게 죽었을까.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자살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내가 밝혀낸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우렉에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번뇌가 있어요. 번뇌가. 여러분 꼭 부탁드리는데 그냥 단순하게 삽시다. 그냥 뭐하게 살자. 열심히 노력하고 안되면 많은 거지. 그걸 막. 그런데 이 번뇌가 맘대로 안되거든요. 이렇게 아파서. 내가 어제도 신방을 가서 보니까 세상에 우리 청년 하나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다녔던 애인데 그 애들이 뭐 이렇게 막 뭘 하는 걸 애가 감당을 못 해가지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와가지고 처음에 한두 알 먹던 약을 막 16개를 먹더라고 한방에. 그런데 너무 많이 먹길래 우리 사위가 또 정신과 의사잖아. 내가 전화해서 조서방. 무슨 약을 16개씩 먹어. 이거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예. 아버님 그렇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되니까 16개. 이게 정신과 약은 막 늘어나. 허기야. 우리 권사님은 30개까지 먹었어. 진통제를 30개까지. 이게 막 30년 먹으니까 늘어나가지고 약이 진통이 안되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사는 건 좋은데. 그 결정적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의사가 이제 간단합니다. 정신과 약은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쓰면 괜찮은데 신경 쓰지 말자. 신경 쓰면 안된다. 신경 쓰지 말자고 신경을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자. 그냥 자. 자면 되는데 나는 자야 된다. 나는 자야 된다. 나는 자야 된다. 1, 2, 3, 4, 1, 9, 9, 9, 8, 9, 9, 9. 그냥 자.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찌 보면 악한 놈이 그 신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왜 사울 왕에게서 나타난 증세가 똑같잖아요 이 신경이 나는 그래서 내가 그냥 의사라면 돈이 안 돼서 난 이렇게 처방하겠어요 잠 못 자는 거 이거 금방 고칩니다 이거 어떻게 그냥 약 주는 것도 좋은데 오후 1시쯤이 뜨겁거든요 햇빛이 그때 막 운동장을 계속 돌려버리는 거예요 계속 돌려버려 계속 열 받고 스무 받고 더 이상 못 뛰어 자주를 말고 뛰어 더 이상 자주를 말고 뛰어 자주를 말고 뛰어 더 이상 못 뛰어 그늘에 누워놓으면 그냥 자버립니다 어때요? 내 처방 어때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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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죠이? 뭔 약을 먹지 약 먹지 중요한 거는 약만 먹어서 되면 먹고 빨리 나서버려야지 아무리 먹어도 안 나오면 뭔가 좀 다른 방법도 취해봐야 될 거 아뇨 생전가야 운동은 안 하고 그냥 잠만 안 온다고 그러면 되냐 그 말이요 그냥 싹 집합해가지고 백두산 올라갔다 내려오면 내려오다 그늘에 누워놓으면 다 자고 있어 간단해 지금 가론유다도 한번 볼래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봐두는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지라 보세요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런 죽음은 없었지만 성경이 없어서 내가 이건 뺐는데 요새 생긴 게 뭐냐 이런 죽음 못지않게 많아진 게 뭐냐면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자 두 번째로 대한민국 죽음의 통계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1년의 사망자 수가 2015년도 2015년도에 27만 5천 8백 95명이 죽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28만 1천 명이 죽었습니다 늘어납니다 왜 해마다 죽는 숫자가 늘어났는지 아세요?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더 많이 죽습니다 하루 평균 760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770명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자살로 돌아가신 분이 만 3,513명 하루 평균 37명이 자살로 돌아가시고 전체 사망자의 5%고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등은 자살입니다 40대 이후의 사망률 1등은 암입니다 교통사고는 2015년도에 4,621명이 죽었고 이후에 이걸 하루로 계산하니까 13명이 하루에 교통사고를 죽습니다 자, 오늘도 교통사고로 몇 명이 죽어요? 13명 자살로 37명 그런데 2016년에는 4,292명으로 교통사고가 줄었습니다 아, 교통사고는 줄어갑니다 기뻐하십시오 한 300 몇십 명이 더 줄었어요 한 400여 명이 작년에 비해서 더 적게 죽은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장사모 운동 중에 정지선 지키기 운동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돌아가신 분은 사실 그게 많지 않은데 다쳐서 몸이 장애인 된 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지금 휠치어 타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교통장애 후유증일 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운전은 조심하십시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운전은 조심하십시다 시작 제가 이걸 영적으로 그 장면을 이렇게 투영을 해봤어요 영적으로 잘 보세요 차가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보통 60km에서 100km 빠르면 110km, 120km 갑니다 쫙 가다 보면 1초 앞에 사고 날 것만 알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고 나니까 조심하거라 틀림없이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못 듣고 사고 내서 죽는 겁니다 아니 어떤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사고 나서 죽는데 와더버려 이러면서 죽어버리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사고 난다 사고 난다 사고 난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사고 난다 사고 난다 사고 난다 조심해라 그 말을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때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스트레스입니다 유혹입니다 그 왜 못 듣느냐 잘 들으세요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오면 꼭 기도하십시오 전도하고 싶은 감동이 오면 꼭 전동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그 자세들이 교통사고가 난이 조심하라고 하는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서 놓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죽음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아직 수십 년 후의 일이지만 기도해 가시기를 바라요 왜냐 잘 태어나면 100년 살지만 잘 죽으면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옳지 시작 말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주 볼란 말고 어떻게 죽을 건지를 보라요 그럼 우리 어떻게 알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죽으면 과연 끝일까 아니면 끝이 아닐까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어찌 보면 산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죽어봐야지 그런데 죽어보면 이미 늦습니다 죽기 전에 알아야지 그래서 마태국은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라 그래서 사후의 세계에 대하여 알아보니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그 어디에도 인간이 쓴 책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게 바로 누가 보곤 16장 19절 이하의 부자와 나사로 이익입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읽어보고 갑시다 시작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아 좋은 옷 입고 매일 호화롭게 잔치하고 삽니다 이런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호대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미 이렇게 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라 그만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지지만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돈 많은 이름 없는 부자보다 돈 없어도 이름 있는 거지가 더 낫다 왜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세상 사람도 아는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이요 그 사람의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단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해섬을 낳고 해섬은 남을 낳고 이렇게 보세요 전부 이름 하나 남기고 가는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게 결국 이름 하나 남기고 가는 거다 옳지? 시작 뭐가 어떻고 저 어떻고 뭐가 저 어떻고 어떻고 맨날 떠들어도 인생이라는 게 뭐냐 결국 뭐 하나 남겨놓고 간다? 이름 하나 남겨 보세요 다 그 어마어마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이름 하나 남겨놓고 가죠 그런데 그 이름이 중요한 건 바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게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달 앞에서 시인하니 게시록 20장 12절 이하에도 낭낭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으면서 머릿속에 팍 새겨놓으시길 바라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무슨 착하게 살았다 좋은 일 많이 했다 무슨 내가 목사였다 장로였다 권사였다 집사였다 교회를 다녔다 내가 무슨 건축위원을 했다 뭐 절에 다녔다 성당에 다녔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구원은 바로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죽으면 누가 끝이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이후에도 이를 기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알겠느냐 생각은 다 자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든 그러나 죽음은 생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 또한 생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제도 요양병원에 우리 권사님 아버님이 누워계셔서 갔습니다 어느 날 앞을 봐도 요양병원이고 옆을 봐도 요양병원이고 뒤를 봐도 요양병원 아유 세상에 건물마다 요양병원이 있는 거야 어느 날 요양병원이 너무 많아져서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92살 93살 94살 전부 곧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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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시는 할아버지들 다른 방에는 할머니들이 쭉 누워가지고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조금 건강하신 분은 일어나 않고 그렇지 않은 분은 눕고 어떤 분은 의식도 없고 그냥 식사도 하시지를 못해서 호수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리시더라고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죽음 후에 내세를 맞이할 구원의 준비는 되셨나요 죽음만큼은 해결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 고백은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내 구조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선포하듯이 그냥 웅변대에 나간 것처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젊기에 요양병원 갈 나이는 아니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분들 먼저 가는 겁니다 가시면 젊어서 가셔야 나아서 돌아오는데 이미 만수해서 가시면 그 길로 어딘가 가야 하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죽어서 끝나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돌아가야 할 곳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를 말합니다 찬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이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꼭 하늘의 소망으로 땅의 슬픔을 이별의 슬픔을 고통을 다 이길 수 있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